임무수행 중 붙잡힌 리바 대위를 구하러 온 부대원들 하지만 적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대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대위는 가까스로 살아남는데 성공하지만 모든 동료들은 처참히 사망하고 말죠. 특수부대 전역 후 십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리바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실 그는 이미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정제를 털어놓고 별고중인 자식들을 보러 가는 남자 아들은 약만 먹고 하는 일 없는 아버지가 믿기만 했죠. 그날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 내키지 않는 아들 마티아 릴리바는 자식을 기다리며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아들 마티아는 아빠 만나기가 싫은 아들은 햄버거 집에 들려 친구를 만나려는데 오늘따라 괜히 홀로든 동생의 안부가 걱정되는 마티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티아는 당장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잠시 후 릴바와 함께 경찰이 도착하고 민간인이 개입하는 걸 막고 돌아서는 경찰 바로 그때 수상한 차량이 도주 중이라는 무전이 들려오고 리바는 당장 무전기를 훔쳐 직접 놈들을 추격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리바의 촉 녀석이 분명합니다. 놈이 통화를 위해 잠시 차를 세운 사이 도주하는 차량이 매달린 리바 그 안에는 범인은 놓쳤지만 다행히 리바는 단서가 든 가방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경찰은 경찰차를 훔쳐 타고 간 리바에 대해 조사하는데 리바는 가방 속에 있던 하얀 가루를 발견하고 동네 거래상에게 향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에 몰려나온 건달들 손쉽게 놈들을 제압하고 놈들의 아지트로 간 리바는 그곳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여자를 발견합니다. 여자를 뒤쫓기 시작하는 리바 지프라는 말에 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미행을 계속하는데 예상대로 그곳에 딸을 데려간 그놈이 나타납니다. 단숨에 놈의 급소를 가격하는 리바 전직 살인병기답게 단서를 얻기도 전에 상대가 죽어버리고 이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데 하지만 리바의 끈질긴 추격에도 결국 여자는 달아나버리고 리바는 죽은 범인의 핸드폰을 챙겨 자리를 떠나죠. 리바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갑니다. 수상한 부상에 아내는 리바를 신고하려 하는데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리바는 직접 이 일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경찰은 CCTV를 통해 지프차의 행방을 찾는 데 성공하고 수사는 나랑에 빠집니다. 한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던 리바는 범인의 핸드폰을 들고 특수부대 출신 동료를 찾아갑니다. 놈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발신 위치를 찾아간 리바는 딱 봐도 수상한 집을 발견하는데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잠입에 성공한 리바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며칠 전 리바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조직 부스는 여자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딸마저 처리하라 명령하던 그때 인신매매 브로커의 연락을 받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리바 그의 눈앞에 딸이 걸어 나오고 딸의 뒤를 쫓아가던 그때 그렇게 조직원을 제압하고 딸을 찾아 나서는데 정신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순간 조직원 하나를 겨우 제압하고 돌아서는 리바 그런데 사투끝에 버려진 리바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리바의 군시절 이야기를 처음 전해듣습니다. 아버지의 불안 증세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된 마티우는 병실로 그를 찾아가고 마티우는 처참한 몰골의 아버지를 마주합니다. 딸이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리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아들의 도움으로 수갑을 푼 리바 경찰은 특수부대 출신인 리바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딸을 납치한 녀석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위치를 알아낸 리바는 무전기를 빼앗고 아들 마티우를 인질로 삼아 병원을 탈출합니다. 한편 리바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의 딸을 거래하겠다는 남자와 접선 중인 보스 바로 그때 총소리를 따라간 곳엔 거침없이 불을 뿜는 리바의 총과 함께 짐승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보스의 총에 맞아버린 리바 위기의 순간 보스를 처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딸을 거래하겠다던 쓰레기가 여기까지 쫓아오고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지만 총소리와 함께 극적으로 등장하는 경찰 그렇게 자신을 쫓던 경찰 덕에 리바와 딸이 목숨을 건집니다. 경찰이 리바의 죄를 묵인해주고 풀어주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들깨처럼 살아온 주인공의 비극적인 삶에 찾아온 참담한 사건 아버지란 이름의 무게는 이미 늙어 죽은 내면의 짐승을 기어이 깨워내고야 말았습니다. 전문 킬러와 같이 나리선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자식에 대한 애착과 절실함이 느껴지는 주인공의 처절한 몸짓에서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전개와 휘저귀적거리는 액션 장면들은 다소 아쉬웠지만 여러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반의 우울한 색감만큼은 주인공의 성격과 고독함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짐승의 시간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